따님이 두 분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좀 서운하다고 안 그러세요? 섭섭하구나 너무 푸바워만 생각을 하니까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죠 어떤 게 좀 서운한 게 있나요? 저도 좀 서운한 게 있고 그 친구들도 서운한 게 있고 아 이건 좀 서로 상어가 아니다 그 좀만 서운한 건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방송에 나와서 푸바워가 2020년 7월 20일 21시 39분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 저희들 태어난 시간은 아세요? 좀 황당하거든요 글쎄 오전, 너는 오전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서운한 건 애들이 하루 종일 이상한 프로그램만 보고 있어요 아빠랑 대화도 좀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상한 프로그램은 뭡니까? 뭐 막 누가 나와서 뛰어다니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아주 제가 막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나면 그 프로그램을 좀 종료할 수 있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